오늘 일부 내륙과 해안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에코가 전부 다 추렀습니다. 뭐? 4대한 입력 시작. 프로젝트 사일런스. 시작한다. 셋, 둘, 하나. 나 청와대 암상정원인데.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봐. 이 사람한테 물어봐, 사일런스 프로젝트!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거 우리랑 연결돼 있어.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야. 에코나잇 컨트롤 칩이 빠져있습니다. 에코나잇 컨트롤 칩이 빠져있습니다! 에코나잇 컨트롤 칩이 빠져있습니다! 모즈 다리가 붕괴될 겁니다. 비해 인마 거기다 무너진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린 지금부터 서울 방면으로 돌진할거야. 둘 중 하나겠지 뭐. 우리가 모아진 온가 아니면 죽든가. 나 온다. 가자. 가자. 가자.